이쪽에는 노무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호말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가끔 보면 따오기 잡는 곳이거든요. 아이 낚싯대는 안갖고 왔습니다. 내일 하죠 뭐. 오늘은 다행이니까. 오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다사람은. 내일 날씨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동전사항이. 저기 북서풍 쪽에 백파도 없는 거 보니까. 뭐 그렇고. 황도는 물이 안 뒤집힙니다. 수심이 깊어서. 비탕이 없어요. 항상 이런 식. 노무킷 노무호에 하얀 백파만 있어요. 이렇게 푸른색이 하얀 백파만. 휀 kim 타블럭 legs